매력이 흘러넘치는 그녀들 코코소리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코소리 코코소리입니다. 네, 코코소리. 오늘 의왕 출토축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분들 표정이 지금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처음엔 긴장했는데 같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객석에 있는 분들이 코코소리가 귀엽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이분들이 살짝 쌍둥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네. 어떤 사이에요? 저희는 쌍둥이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남이었군요. 네, 남았습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어때요? 저희는 아마 같이 오래 있어서 닮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코소리 관심을 가져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소리 하면 무대 의상 컨셉이 좀 독특해요. 오늘 의상 자체는 어떤 의상이죠? 오늘은 약간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 그런데 약간 고양이 머리를 해서 저희 이번 신곡이 고양이가 컨셉이거든요.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가 그래서 고양이 귀를 해보았습니다. 와, 너무나도 귀여운 그룹 코코소리,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 코코소리 하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문제 하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의왕 철도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KFL 경기방송 99.9 라시오입니다. 자, 생각나는 만화 영화는? 하나, 둘, 셋. 은하철도구구구! 이거인 줄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죠? 은하철도구구구 세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왔나 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직접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채널인데 많이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코코소리는 컨셉 자체가 좀 개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콘서트를 열거나 아니면 팬사인회, 팬미팅, 팬들을 위한 자리에서 조금 다양한 무대, 다양한 그런 기획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콘서트나 이런 거 있어요? 네, 저희가 꼭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코스프레도 많이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를. 그래서 저희가 미니 콘서트를 한다면 관객분들도 하나씩 코스튬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고양이 기라든지 아니면 슈퍼맨이라든지 그런 걸 입고 오시면 같이 즐기면서 애니메이션 노래도 부르고 저희 곡도 부르면서 콘서트를 하는 거죠. 와, 좋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추가를 하면 의왕에 오셔서 같이 팬들과 함께 레일바이트를 타면서 하는 거야.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조만간에 저희가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탈게요. 저도 탈게요. 제가 열심히 팬들을 밟을게요. 알겠습니다. 콧콧소리.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신곡 절묘회는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아닌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를 그린 내용으로요. 되게 신나고 재미있고 모두가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곡입니다. 반전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콧콧소리의 두 번째 무대 박수로 전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